지금 뭐죠? 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택시네요. 택시에서 뒤에 승객,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왕목 2차로 도로네요, 편도 1차로 도로예요. 여기서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게 해서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을 받을 겁니다. 뱅글뱅글... 다 왔어요. 여기 세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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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네... 그런데요. 저 뒤에 동그라미, 저 뒤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뭐예요? 저 뒤에. 뭐가 와요, 뭐가 와. 뭐가 오네요? 뭐가 오고? 영수증이요? 그냥 됐어요? 아이고! 문 열 때 이런... 전두킥보드. 전두킥보드. 여기서요. 여기서 저 뒤에 전두킥보드. 여기 오고 있네요. 에이, 이런... 전두킥보드가 저 뒤에서부터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나는 택시는 비상등 켜고. 네, 네, 카드... 고맙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문 딱 여는데! 그때 전두킥보드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두킥보드 앞으로 보르덩. 전두킥보드에 두 명이나 타고 왔습니다. 허허... 어떻습니까? 블박차는 정확히 세웠고요. 전두킥보드가 비상깜빡이 켜고 있었는데 전두킥보다는 옆으로 쑥 지나가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지나가다가 저는 억울한데요.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블박차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기 1차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요. 여기로. 여기 문을 여는데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여기. 아니, 갑자기 여기다 세웠는데 여기로 전두킥보드 오다가.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택시 잘못 없다. 택시 조금 잘못 있다. 택시가 더 잘못했다. 택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택시 잘못 없다가 26%. 택시가 조금은 잘못했다가 62%. 택시가 더 잘못했다가 12%. 택시가 이렇게 손님 내려질 때 이쪽으로 오토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무턱 열다가 사고 나면 택시 60, 오토바이 40 정도로 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택시 70, 오토바이 30 봤어요. 지금은 60 대 40 정도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그렇다면 전두킥보드, 조금은 오토바이 지나간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택시의 잘못을 더 50 대 50에서 누구 잘못이 더 크냐? 택시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겁니다. 전두킥보드는 저 택시가 멈춰 있을 거라고, 계속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는데 불이 팍 열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택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택시는 여기서 요금 계산할 때요. 자, 요금 계산을... 다 와서 계산하고요. 이때! 이때!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딴 데 쳐다보시잖아요. 지금 시선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손님 잠깐만요. 내릴 때까지, 내릴 때까지, 내릴 때까지. 그런데 문을 그냥 열어요. 아니면 뒤에 자전거나 전두킥보드 못 지나가도록 인도톡에 바짝 붙여야 돼요. 바짝 붙이면 문 열 때 걸려요. 그런데 문 열 때 걸리니까 천천히 내리고 거기 못 지나가겠죠. 그렇게 세워주든가. 아유, 문 열다가 문 찌그러질 수 있어. 그럼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지. 그러나 뒤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뒤를 본인이 확인하고 안전할 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라는 인견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택시 잘못을 더 크게 볼 거예요.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택시 질문자 분께는 죄송합니다. 전동킥보드 잘못이 더 크다고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법원에 가면 택시 잘못을 더 크게 보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택시 잘못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동킥보드가 헬멧 썼니 안 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쳤으면 과실 비율 플러스 머리 헬멧 안 쓴 거 10%가 되는 거고요. 혼자 타고 와서 물팡 열리면 똑같이 사고 나요. 여기서 저는 택시 관련해서요. 이 사고 경위가 잘 안 보이죠? 저 뒤에 전동킥보드가 오고 전동킥보드 저기 오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 영상에서 지금 사고 나는데요.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블랙박스 어떨까요? 저는 이 블랙박스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3채널이에요. 전방, 후방, 실내. 택시 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될 것 같아요. 옆에 일어나는 상황이 다 보입니다. 실내로 너무 크게 찍으면 옆에 상황이 안 보여요. 보실까요? 옆에. 이거는 4채널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드림하이 G1-3인데요.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옆에 오는 차들이 보이잖아요, 옆에 옆에. 이렇게요. 옆에 이렇게 오는 차들이 다 보여요. 어떤 분은 나는 실내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여기다 푸드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로 다신 분도 계신데요. 혹시 그 빨친 사고, 내가 그 당사자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 실내 영상을 페달 블랙박스로 다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3채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했던 건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상대 영상입니다.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상대차 보험사한테 받았대요. 상대차 보험사가 자존과 신호위반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신호위반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보세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이 블박차 운전자와 블박차 보험사는 같은 편이죠. 같은 편한테 받았고 또 블박차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도 없고 그리고 블박차가 차 번호도 없고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다가 블박차가 우회전할 거예요. 지구차로 해서 우회전 들어갔는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간답니다. 깜빡이 안 켜고 쑥... 여기서 신호위반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 빨간불인데 빨간불에 신호위반했다. 아, 그게 아니래요.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오고 있었대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갔다가 사고 났다는 겁니다. 자전거 전자는 14살이래요. 그래서 이 학생의 아빠가 올려주셨어요. 저는 깜빡이 안 켜고 차가 더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관은 아니래요. 자전거의 안전거리 미약보래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거. 여기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놓은 거 있고 이거요. 또 배수구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길 가장자리 구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지방경찰청에 이의시청해 보세요. 시도경찰청에 이의시청해 보세요 그랬더니 해 봤자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대요.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가면... 이런 것도 있고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대요. 그런데 여기 피해가죠. 여기는 없네요. 여기 없고 여기.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전거랑 사고 난 겁니다. 자전거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가 귀가운데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는 이 우측 가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측 가장자리로 가다가 좀 막혔으면 조금 옆으로 피해가는 거고요. 옆에 차 안 올 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난 이렇게 직진하려고 해도 차가 깜빡해서 버... 그러시면서 변호사님, 담당 조사관이 시도경찰청에 해 봤자 소용도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자전거는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앞에 배수가 있어서 복잡하면 좀 피해가고 그다음에 이거 원래는 이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거나 여기서 이것만 피해가면 되는 거죠. 여기 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온 게 아니다라고 한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봤자 밑지는 거 있나요? 손해 보는 거 있나요? 밑져야 본전이 있죠. 그냥 포기하시든지 더 가보시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